아보다트, 프로피시아와 탈모 카피한 효과는 100% 똑같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오늘은 탈모 약에 대해서 빠르게 OX로 탈모약 택트 합격! 정상인 사람이 탈모약을 먹으면 머릿수시 많아진다? 의심 준비 중인 여성이 아니라면 프로피시아 아보다트를 복용해도 된다? 정상인 탈모약을 복용하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는다. 탈모약을 먹으면 성격이 있는 저항은 필연적이다? 필연적이지 않다. 탈모약을 먹으면 성욕이 감취된다? 그렇죠. 뒷머리나 엔터탈모는 탈모약을 먹어도 뒷머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보다트, 프로피시아와 탈모 카피한 효과는 100% 똑같다? 프로피시아와 아보다트를 같이 복용하면 효과도 배가 된다? 아르는 미눅시길의 쉐딩 현상은 두 달 이상 수급적으로 나타난다? 유용하는 탈모약 종류를 바꾸면 쉐딩 현상이 생긴다? 아르는 미눅시길과 먹는 미눅시길은 효과가 똑같다? 탈모약 복용 용량과 미래에서 효과가 커진다? 탈모약 복용 용량과 미래에서 부작용이 심해진다? 부작용을 느끼면 탈모약을 아예 먹으면 안 된다? 됐어. 먹어도 되네. 탈모약 복용을 중단하면 부작용도 사라진다? 떨어지지. 탈모약을 먹다가 효과가 떨어지면 복용을 중단해라? 아, 됐어. 그러면 안 되지. 탈모약 같은 양의 탈모약을 나만 먹어도 효과는 똑같다? 유비? 탈모약을 먹으면 수염도 많이 난다? 아니. 탈모약 끊었다가 다시 먹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난다? 맥주 호모도 탈모 치료에 효과적이다? 아니, 어느 정도는? 이제 탈모약 복용. 얘들 나이키 가방이랑 샤넬 가방이랑 백팩이 있다고 칩시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방이잖아요. 메이커 차이인데 같다면 같고 틀리다면 틀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튜브를 찍으면서 점점 외모가 신경쓰니다. 신경쓰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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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